여보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라일이 데려오고 싶다 여기 라일이 좋아하는 곳인데 걔랑은 나중에 또 오면 되잖아 당신이랑 데이트 좀 하자 당신이 알아서 다 시켜 아스 오늘 내가 만땅으로 시켜보겠어 자서전 잘 돼가? 거의 다 썼어 다 끝났네 아니 두 사람 말이야 거의 다 썼다며 그럼 끝난 거네 난 다 썼지만 두 사람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아니 다 끝났어 당신 지은우랑 만났어? 아니 만나지마 주문하시겠습니까? 1번이랑 3번 주세요 시림프 샐러드 하나랑 왜 만나지마? 기분 나빠 뭐? 그냥 만나지마 어차피 다 썼다며 나도 만날 생각 없어 근데 그 지은우 대표라는 사람도 만나지 말래 대피라는 거 알려지면 찜찜한가 봐 근데 당신도 만나지 말라 그러고 내가 꼭 무슨 나뿐이라는 사람 같아? 기분 나빠 나도 나빠 기분 당신까지 왜 그래 만나지마 절대 안돼 아니 내 말은 한국은 그렇잖아 늘 계약서 이외의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맞지 jtbc jtbc